네 식구들 오전에 캐나다에서 한 영혼이 연락이 왔는데요. 보이스톡 신청이 돼 있었는데 제가 문자를 했더니 문명의 형제 건으로 상담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도 그분이 하도 코비드1919 백신이 짐승인표다, 660표다라고 외쳐대니까 본인도 겁을 먹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족 간의 약간의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죠. 논쟁. 아무튼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영혼 말고도 많은 영혼들이 미혹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곧 재림이 있다, 곧 효과가 있다 또 그렇게 외쳐대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두려워하고 미혹이 되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보낸 문자를 좀 볼까요? 문명의 형제님 동영상을 원래 봤었는데 그분이 하도 백신 666을 외쳐대니 그러니까 백신이 666이라는 거죠. 저도 순간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뭐랄까요? 이런 문제로 약간 소란스럽겠죠? 맞아야 되는데 안 맞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또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쪼록 이런 분들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또 휴구가 되지 않거나 재림이 되지 아는 이후에 이분들이 갑자기 드러날 텐데 그 뒤에도 또 다른 변명을 되겠지만 2, 3, 4년 동안 여기에 묶인 영혼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악한 영에 묶여서 악한 영이 던지는 비질리에 묶여서 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아무도 미혹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요.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이 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대산련의가 후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2장 1절부터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아 주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주님 모심에 대한 얘기죠.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조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누가 외쳐대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배도는요. 전세계 교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전세계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 거란 얘기예요. 주님 재림 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먼저 전세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전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전세계 교회가 뿌리가 뽑히고 전세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 거란 얘기예요. 다 떠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저 불법의 사람 그 열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헬라우 사본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나타나서 나타날 건데 이 자가 교회의 핍박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배도와 이 저크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같이 묶었을 때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전세계 교회의 많은 용원들이 배도하는 것과 저크리스도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명형제 내지 많은 이런 거립교사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런 전세계 교회의 배도 그리고 그런 배도와 연관있는 저크리스도의 출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요.